윤모단이었습니다. 신입! 어 죄송합니다! 잘나간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뭐야 오빠 나 단장님인줄 알고 깜짝 놀랬잖아 나도 깜짝 놀랬다 너무 예쁘소 뭐야 오빠 나 너무 피곤해 힘들어 힘들지 힘들어서 어떡하냐 우리 봄이 오빠 어깨 좀 주물러줄게 아 시원하다 힘들어서 어떡하냐 좋아 좋아 힘들어서 어떡해 근무 다녀였습니다 어떡하냐 이거 어떡해 죄송합니다 어떡하지 이거 어떡할까 이거 편해 죄송합니다 잠을 자 경찰서에서 아닙니다 내가 불편하게 만들어줘 아닙니다 내가 불편하게 만들어줄거야 죄송합니다 뭐야 뭐야 둘이 뭐야 뭐가 뭐긴 뭐야 둘이 이상해 뭐야 뭐야 뭐가 얘가 편하게 있어 내가 불편하게 딱 만드는데 지금 지금 이 공간에서 니가 제일 불편해 보여 뭐야 뭐야 뭐가 아 기분 나빠 긴장해 나 촉 되게 좋아 신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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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오케이 오케이 배달 왔습니다 여기요 이거 웬 짜장면이야 내가 밥을 안 먹어가지고 뭐야 뭐야 군만도 안 시켰는데 뭐야 뭐야 서비스입니다 마인드 되게 좋아 마인드 되게 좋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손 대지마 내꺼 내꺼 우리도 밥 안 먹었어 배고프다 하나 먹자 하나 먹자 하나 먹자 하나 먹게 치사하게 나 혼자 먹어야지 ten 다 먹고 싶지 냠 냠 냠 냠 냠 뭐야 뭐야 그건 안 먹을 거면 저거 먹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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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해 뭐야 뭐야 눈 FEW 머리 뒤에서 어미새의 사랑이 느껴졌어 아니 방금 뭔가 되게 감동적이었어 긴장해 나 촉 되게 좋아 아 맞다 내꺼 내꺼 아이씨 뭐야 저게 괜찮아 일로와봐 아 왜 그래 인사동 절도 사건 있지 이거 목격자인데 아무래도 그놈들하고 한패같아 한패 아니에요 얘기 좀 해봐요 야 너 또 왔냐 장기 형 아 나 가게 문 열어놓고 왔어요 빨리 가봐야 돼 야 그래서 어떡하라고 야 그럼 빨리 본거만 불고 나가 아 저 아무것도 못 봤어요 아무것도 못 봤어 너 장난치냐 지금 자기 커피 터지롱 우리 자기? 그럼 이거예요? 아니야 사귀는 거 같지 않아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사귀는 거 맞는데 물어보지는 못해요 사귄다 그럼 니가 어쩔 건데 사귄다 그러면 어쩔 거 그래 사귄다고 그래 사귄다고 야 우리 사귀해 우리 사귄다 사귄다 내가 이거를 저긴 또 몰라? 아니 참 그래 재밌는 경찰서 내 재밌어 야 너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본 거 빨리 얘기해 본 거 얘기해 본 거 뭐야 저기서 본 거 아니면 여기서 본 거 어디서 어디서 너 뭐 봤지 야 말해 제발 말해 제발 말해 제발 말해 제발 재밌네 말해 말해 아니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안 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무슨 기억이 안 나 너 훔친 거 봤잖아 훔친 거 아 훔친 거 뭐야 물건 훔친 거 아니면 마음 훔친 거 마음 훔친 거 재밌어 아 이거 사근도 안 풀리고 동영상 예 저녁에 술이나 한 잔 해 아 예 알겠습니다 알았지 충성 충성 오빠 저녁에 나하고 영화 보기로 했잖아 아 근데 반장님이 안 간다 그러면 삐지시니까 이해 좀 해줘 알겠어 그럼 주말에 보자 아 주말에 아까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동창들이 와가지고 나 오늘 주말에 동문회 가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왜 지금 말해 나랑 한 약속은 안 중요해? 아 물론 여기가 더 중요하지 근데 거기 1년에 한 번이라 내가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 아 됐어 그냥 영화 보기로 한 것도 취소하고 우리 여행 가기로 한 것도 취소하고 그냥 커플링 맞추기로 한 것도 취소하고 다 취소하자 그냥 커플링 맞추기로 한 걸 취소해? 야 그럼 뭐 우리 뭐 사귀는 것도 취소해? 뭐? 오빠 진짜 말 잘한다 아 그냥 우리 이렇게 된 거 그냥 끝내자 어? 뭐 끝내? 그래 야 이런 일로 끝내? 아니 끝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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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끝났어 뭐야 뭐야 끝났어? 끝났어? 뭐야 뭐야 어? 아니 뭐가 끝났어 너네 혹시 아니 그게 아니라 왔다 장보리 얘기했구나 뭐야 뭐야 아 그거 되게 재밌었는데 아 이제 잠복하면서 뭐 봐 잠복하면서 드라마 봤어? 너 촉 되게 좋아 자 신입 네 저 불광동 방아사건 있잖아 이것도 공개수배로 지금 바꿨으니까 제보도나 잘 받아야 돼 알겠어? 너 실수하면 안 돼? 네 알겠습니다 아 믿음이 안 나서 받아봐 네 강력 3반입니다 박보미씨 예 제가 박보미인데 누구십니까? 저는 박보미씨를 사랑하는 사람인데요 오빠 여기다가 전화하면 어떡해 오빠 오빠 야 내가 지금 이거 제보 전화 받으려니까 사적인 전화를 받아 너? 죄송합니다 너 미쳤냐? 아닙니다 정신 나갔구만 이거 전화를 그냥 끊은 거 야 너 일하기 싫으면 내가 전화 받을 테니까 네가 반장하면 되겠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야 미쳤냐 너? 반장님이야? 반장님 충성 충성 미쳤어 얘가 미쳤어 진짜 혼내겠습니다 야 미쳤냐 너? 야 미쳤다 내가 미쳤다 미안해 범위야 아 좀 장난친다는 걸 내가 미안해 오빠 오빠 땜에 괜히 나만 혼났잖아 근데 오빠 왜 전화한 거야? 아 그게 아니고 내가 급하게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전화했어 뭔데? 일로 와봐 뭐냐면은 사랑해 뭐라고? 사랑해 안 들리는데 사랑한다고? 뭐라고? 근무 다녀왔습니다 안 들리냐? 안 들려? 안 들려? 안 들려? 안 들려? 귀꼬미 막혔어?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뭔 얘기하냐 너 지금? 죄송합니다 내가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? 얘기합니까? 뭘 얘기해 미쳤어? 아아아이 아아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뭐야 뭐야? 뭐가? 뭐야 뭐야? 뭐가? 지금 여기에 설레임이 가득했어 뭐가 뭐 설레임? 내가 고함 치는 거 못 들었어? 음.. 제 귀에는 고함이었지? 어 내 귀에는 캔디 같았어? 되게 달콤했어 어? 아니야 아 기분 나빠 긴장해 나 촉 되게 좋아 어 신입 신입 네 음.. 우리 신입 밥 먹었니? 아직 안 먹었습니다 아 진짜? 네 난 먹었어 그냥 그렇다고 아 맞다 지금 웃을 때가 아니지 방금 방화 사건 용의자 몽타주가 나왔는데 봐봐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지 않아?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아 모르겠어? 응 전화 본 적이 없어 야 신입 너도 한 번 봐봐 저 모르겠는데 말이야 모르겠어? 아 분명 너랑 같이 있을 때 본 놈인데 아 그래? 잘 모르겠는데 안 보여 아 안 보여? 봐봐 모르겠어? 저 잘 안 보이는데 봐봐 모르겠어? 모르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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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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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해 뭐야 뭐야 어? 방금 세상의 중심에서 나 혼자 모야모야를 외쳤어 되게 외로웠어 아니야 긴장해 나 촉 되게 좋아 신입 네? 밥 안 먹었다 그랬지? 예 딜리셔스 감사합니다 아이 기분 나쁘셔 잴 수 없어 저거 김연사 김연사 아 예 본장님 형이놈 알지? 장기형이네 불강동 방아석근 거기 근처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안 봤다고 끝까지 오긴 해 이것 좀 얘기 좀 해 나 진짜 안 봤다니까 나 왔다 올게 얘기 좀 해 야 일로 와 장기형 너 맨날 오냐 형님 나 알잖아요 오 형님 얼굴이 확 편네 뭐 여자친구랑 잘 되겠나 봐요 야 인마 내가 여자친구 어디 있어? 속장 소리 하고 있어 왜 그래요 나 저번에 지하주차장에서 뽀뽀하는 거 다 봤어요 내가 야 내가 지하주차장에서 언제 뽀뽀를 했냐 아 근데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데 그 여자친구 얼굴 다 기억나요 얼굴 동그랗고 눈 크고 귀엽지 않은 게 생겨가지고 어 딱 이렇게 생겨 어? 여기 있네 여기서 뭐해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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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에요? 아니야 아 그럼 그때 그 여자는 딴 여자야? 아니야 맞아 맞아? 맞아 얘 다 내 여자다 얘가 왜 얘랑 뽀뽀했다 해 해 또 뽀뽀뽀해? 이리 와 김형사 이리 와봐 네 반장님 왜 나를 안아 뭐야 왜 이렇게 당황해 뭐가 아무것도 안이야 여긴 또 몰라? 뭐야 어? 이거 비밀이야 이거? 뭔 뭐야? 재밌네 재밌는 격 찾았어요 야 야 뭐가 재밌어 너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날 본 거나 제대로 얘기해 너 그때 그놈이 불 지르는 거 봤지? 아 그러니까 불 뭐? 개가 지른 불 얘가 지른 불 어떤 거 어떤 거 야 아유 핑크색 아유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?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거 같아 너 재밌네 너 왜 애를 충렸도 이리 와봐 아아 이 자식 너 장난하고 있어 너? 어? 너 똑바로 얘기해 그날 본 거 자세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빨리 끝내고 보내준다고 했잖아 진짜요? 그래 알았어 그럼 본 거 그대로 얘기해 줄게 그래 그래 얘기해 봐 내가 숨어서 보고 있는데 그 남자 그때 딱 일어나더라고 쓱 다가가더니 미친놈이구만 야 미친놈이구만 야 미친놈이구만 경찰으로 해 이게? 야 너 문빗거지 사용해 아 10년 감수했네 오빠 어? 짠 이게 뭐야? 오빠가 사준 향수 뿌렸지롱 아 그래? 응 나도 보미가 사준 향수 뿌렸는데 진짜? 아 오빠 냄새 아 보미 냄새 아 오빠 냄새 또 또 또 또 또 아 몸냄새 아 담배냄새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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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뭐야 뭐가 냄새 뭐야 뭐야 어 어 너네 방금 콧구멍이 귀에 걸렸었어 뭐야 뭐야 어 하하하하 잠깐만 휴우 너네 향수 뿌렸어? 어 어 어 어 둘만 몰래? 그게 아니고 고기 먹었니? 뭐야 뭐야 나 빼고 둘은 먹었어? 나 이거 반장님한테 다 말할거야 진짜 이따 저녁에 회 사줄게 뭐라고? 회 사줄게 회 신선하네. 딜리셔스. 알았어 좋다. 삼촌이 전화할 테니까 나중에 통화해. 그럼. 마타 신입. 예. 너 남자친구 있어? 없습니다. 어, 없어. 잘됐다. 그러면 내 조카 한번 만나봐. 예? 키 크고 잘생겼어. 진짜입니까? 그래. 아, 아닙니다. 아이, 뭐가 아니야. 직업이 변호사에다가 집안도 좋으니까 한번 생각해 봐. 네, 생각해 보겠습니다. 그래, 그래. 생각해 봐. 생각해 보겠습니다. 야, 생각해 보겠습니다? 이게 지금 생각하고 자식할 그런 문제냐? 아니, 오빠 그게 아니야. 당연히 안 된다고 해야지. 어, 그래. 키 크고 잘생기고 변호사라니까 한번 열심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. 생각했어. 어, 그래? 역시 오빠뿐이야. 내 맘속엔 오빠밖에 없어. 아, 뭐 이렇게 빨리 생각했어. 몰라. 머리가 되게 좋네. 나도 생각해 봤는데 가슴속에 보미밖에 없어. 어디? 여기. 여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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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여기가 급소라고. 죄송합니다. 아, 이제 알았니? 여기가 급소야. 알겠습니다. 뭐야, 뭐야? 뭐가? 둘이 이상해. 뭐야, 뭐야? 뭐가, 뭐가? 방금 경찰서 공기가 되게 후끈했어. 뭐, 뭐 후끈해? 내가 얘 지금 호실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. 현장 나가면 위험하니까. 어, 지금 쟤한텐 네가 제일 위험해 보여. 쟤는 그냥 너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. 아,라고. 이게 이번 시장의 취임식 때 찍은 사진인데 벽에 걸어놓으래. 뒤에서 좀 봐줘, 알았지? 네. 자, 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라. 자자자자자. 어때? 괜찮아? 아이고, 야, 왼쪽으로 기울었잖아. 왼쪽? 응. 이 정도. 괜찮아? 응. 어? 아니, 오른쪽으로 기울었다. 오른쪽? 왼쪽으로 기울였어 됐어? 아니 왼쪽으로 기울였어 왼쪽? 아 된거 같은데 아니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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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? 왼쪽? 왼쪽? 왼쪽 오른쪽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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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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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해 뭐야 뭐야 뭐가 지금 난 못봤는데 이분은 뭔가 본거 같았어 지금 되게 입이 근질근질 하셔 지금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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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왜 아 기분 나쁘다 음 오케이 오케이 아 신입 네 오늘 날씨 춥다고 그랬지 네 아우 나도 너무 추워 신입 네 자 따뜻한 커피 감사합니다 따줘 응 따주라고 왜왜왜왜 아닙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딜리셔스 지금 웃을 때야? 아 진짜 웃어놓고 진짜 열받아 어우 좋아 김형사 강도석권 용의자 용팔이 알지 그거 쫓아다니는 놈인데 용팔이가 어딨는지 얘기를 안 하네 이놈 가서 얘기 좀 해봐 야 장기형 이리와 맨날 오냐 아니 나 알잖아요 그만 좀 알아 여기 형님 얼굴 상태가 많이 안 좋네 아니 뭐 여친 때문에 그래요 또? 야 인마 내 여자친구가 어딨어 아 왜 그래요 저번에 극장 앞에서 막 빌고 난리 났더만 아니 뭐 바람이라도 피셨나? 바람은 무슨 내가 약속 시간 조금 늦어가지고 그런 거지 아이 세상에 여자친구 성격이 오 나는 그런 여자친구 절대 못 만나 오 절대 네버 못 만나 아니 이 형님이 막 거기서 막 손이 발이 되더라고 피는데 여기다 빌었구나 야 우리 사이가 얼마나 좋은데 헛소리 하고 있어 아니 뭐 그때 죽일 듯이 난리 났더니 뭐 이제 다 풀리셨나? 풀리고 말고 할 게 어딨어 사이가 항상 좋은데요 아이고 우리 저기 아이고 우리 저기 아이고 야 귀명사 이거 봐봐 야 안 풀렸다 아직 죄송합니다 아직 안 풀렸어 나 그렇게 금방 안 풀려? 아이씨 아주 왜 그래 야 가서 물이나 떠 가시죠 야 알겠습니다 뭐야 여긴 또 몰라? 이게 비밀이야 이거? 재밌네 재밌는 경찰서야 야 야 야 너 뭐가 재밌어 어? 너 똑바로 앉아가지고 너 봉관화 얘기해 너 너 그날 용팔이가 작업하는 거 봤지? 아 그러니까 작업 뭐? 그 형님이 작업한 거 이 형님이 작업한 거 어떤 거 아 이 형님 거부터 얘기해 볼까? 야 빵 좀 먹어라 빵 좀 먹어라 빵 좀 어 야 야 야 너 일로 와봐 너 그때 본 것만 솔직하게 다 얘기하면 내가 금방 보내준다고 얘기했잖아 진짜요? 그래 알았어요 아 그러니까 응 둘이서 막 원성이 오가던 중에 응 한 사람이 뒤로 딱 몰래 들어가더니 갑자기 사랑해 야 우리 마누라도 날 사랑 안 하는데 놀러와 야 묵비권을 사랑해라 핸드크림 발라야지 오빠 핸드크림 너무 많이 짰다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나 줘 어? 나 줘 뭐야 나한테 다 왔잖아 그럼 나 줘 아 그래? 뭐야 나한테 너무 많이 왔잖아 나한테 다시 줘 알았어 야 뭐야 나한테 다 왔잖아 아이 뭐야 그럼 나 줘 여기 있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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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? 뭐야 뭐야 뭐야? 어? 그럼 나 줘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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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지금 네 해맑은 미소가 거의 신생아 같았어 되게 순수했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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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뭔가 이상해 어? 너 지금 김영사 손터 Jake 손 떴다고 챙겨준 거야 너 설마 김영사랑 아 그게 아니라 엑스동생 맺었니?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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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그럼 난 누구랑 엑스동생 ette 형? 형형형형형 우리 형! 욕 욕 욕 욕!